1라운드 김종민 씨들 딘딘 씨의 대결이고요. 행운팀에서는 일몰책은 럭키 팀에서는 일출 카드 거셨습니다. 해와 해외 전쟁이다. 마지막 한 마디씩 하세요. 돌아가기 전에 한 번 예. 예능에 삐치는 거 없다. 삐지게 죽게 오늘. 삐지게 죽겠다. 자, 가시죠. 그럼 우리 3개 다 주자. 준비. 뭐야, 서로. 상당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자, 너. 좁자야 돼, 좁자야 돼. 너무 좀 안 돼. 좁자. 너무 안에다 꾼 거 아니야? 잠시만, 이렇게 해서 묻히는 거 없죠? 자, 갑니다. 자, 펜싱. 치긴 거 아니야? 반가워지 않아서 좋은데. 딘딘아, 팔이 짧아. 빨라야 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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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위축되지 마. 팔이 짧아, 빨라야 돼. 야, 오프링 여기. 자. 오우 빨라 빨라 오우 오우 님들아 빨라 스피드 니가 무조건 빨라 야야야야 니가 빨라 야야야야 니가 빨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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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눈으로 한가봐 오우 복싱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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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아 왜 뭔데? 최고 최고 아 일단은 혹시 삐졌나요? 얘는 여기서 삐지는 거 있는 걸로 미안한 거 잠깐이다 미안한 거 잠깐이다 자 일단 1점 뺏겼고 딘디 그냥 왼쪽 볼이라 괜찮아 오른쪽 볼이라 괜찮아 상대적으로 딘디씨 공격이야 무조건 공격 일단은 하우 오우 크 attained 일어 오케이! 자, 가자, 이리 쭉, 빨리! 자, 가자, 이리 쭉, 빨리! 빨리, 중이야! 빨리! 아, 눈을 뺏기! 아, 이거 고의 투푼 눈 아니야? 바투리 갔다, 바투리. 아, 일부러 눈만 때리는 거 아니야? 너 눈을 맞이니까 당연히 산 거야, 지금. 형, 저도 내리니까 하나만 찍혀. 야, 1분이야, 1레리, 고! 할 수 있어, 가자! 몇 천 남았어? 자, 제가 가야돼. 자, 완벽합니다. 지금 비숨이 안 보이고. 종민이 형, 공격해! 팔 뻗어! 팔 뻗어! 김종민이 형! 오, 좋아.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나쁜 짓.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나쁜 짓. 야, 시가! 야, 시가! 야, 시가! 야, 시가! 우와! 우와! 김정길 씨 오셔서 이 카드를 상대편 쪽으로 옮겨주세요. 상대편 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 일단 저 저기 쉬어. 멘탈이 좀 나갔을 것 같으니까. 어? 또 걸러 와야지, 뭐. 야, 우리는 이번에 조국 가야죠? 오케이! 하하하하 다 가라, 이거! 또 1몰이야! 또 1몰이야! 또 1몰이야! 우와, 정 1몰! 내가 알았죠? 이거 이겨놓고 마지막 삿불하게. 두 번째 뭐 이렇게 또 매칭 하시죠? 네, 하시죠. 두 번째 누굽니까? 뭐 출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출 수 있죠. 뭐 원하시는 상대 있으십니까? 저 나이누이. 야, 하고 싶습니다. 나이누이요? 나와, 문세윤. 들어와! 와, 바이비. 야, 오늘 또. 잠자는 사자에요. 털을 건드렸어. 야, 아니, 고라니 하나 잡아 오늘? 여기 시작입니다, 여기. 그냥 기린 한 마리 잡죠? 자, 2라운드고요. 행운팀은 조업 카드. 럭키팀은 일몰 퇴근 카드 거셨습니다. 조업까지 가라. 조업. 바이바이. 나와야지. 현재 럭키팀 카드 4장이고요 이번 대결 패배하시면 카드 5장 듭니다 잠깐만 만약에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겼다고 쳐봐요 그럼 다음에 둘이 일보를 거시나요? 아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으니까요 쓸데없는 상상하 내가 피곤하면 몸도 피곤하니까 준비 나이거! 앞뒤로 고쳐야 돼 앞뒤로 그러면 걱정하지 마 또 혹시 오 길어 길어 무서워 너 혹시 오 길어 길어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서워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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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가서 한글 마실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봐, 한잔! 와, 이 형이야! 우와, 소득이야! 아니, 그냥 세윤이 형 우리한테 되게 센 힘을 지었네. 새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을 안 버린 그녀들 하루가 있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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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그가, 그냥, 그냥, 그냥... 내 매니저님, 그냥 차에 들어가 있어. 빨리? 오빠 지금 힘드니까 들어가 있어. 뒤돌아 있어. 아, 생각보다 무리였네. 바닥을 못해. 너,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너 진짜. 근데, 이 맞은 분장이 너무 완벽해. 야, 이거 왜 이렇게. 어, 불아가져. 대성우 씨, 미치겠어요 진짜 알겠지? 깨웠다! 깨웠다! 근데 세윤이 형이 그랬거든 자기 실제로 싸워본 적 없다고 진짜 그러네 진짜 싸워본 적 없네 진짜 싸워본 적 없네 진짜 싸움 안 해본 사람 같다 뭐야, 이 형 생각보다 약한 형이었는데 왜 이렇게 귀엽지? 왜 이렇게 귀엽지? 야, 야, 제발 니네야, 더 힘내, 더 힘내 아, 더 힘내네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 이 씨 눈 세운 약체 나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 아, 이거 강량약강이었네 야, 뭔지 알지? 전형적으로 동네, 동네 짱인데 동네 짱인데 싸움 한 번도 안 해보고 등치 커서 그냥 짱이라 했는데 어? 나한테 뭐 부려고 괜히 왜 부리게 야, 힘을 줘라 파이팅! 내가 한 번 잡으면 모르는 거잖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체력 다 했다고 가, 가, 가 가, 가 10, 10초 지지 마 한 방만 맞으면 되는데 어디, 어디 오지 마, 가운데서 좀 하자 왜 이렇게 오냐 야, 오지 왜 오지 마, 여기 처음 안 오잖아 갈게 어 빨리 못 가지 와 아, 두고 봐, 좋아 동네, 동네 그게 딱, 어? 만두가 싸우러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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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았어 자, 오지 마 이봐 갈게, 내가 간다니까 간다고, 인마 제발 안방에 쳐가는 거야 확 내려버린 거야 확 내려버린 거야 확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았지 와 와, 이겼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재밌었다 괜찮아? 어떡해 형 눈 괜찮아? 괜히, 괜히 얻어 터지고 나서 괜찮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히 얻어 터지고 나서 괜히 괜찮았죠?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편집해줘, 이거는 무슨 일이야 이게, 라이너가 이러고 가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해 야, 너 이 녀석이 이만하게 울리고 수고하겠니 ㅋㅋㅋㅋㅋㅋㅋㅋ